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게 될 이 책, 또 몇 권의 책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더 비즈니스 핸드북, 성공적인 아메이 비즈니스 가이드, 덱스트 예거, 베스트셀러,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마라. 되게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우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좀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이 쇼더플랜. 정말 기가 막힌 책이죠. 네, 쇼더플랜은 돈 페일러, 돈 페일러 씨가 이렇게 쓴 책이고요. 그룹을 확장하는 45초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그룹을 튼튼하게 하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돈 페일러, 덱스트 예거. 덱스트 예거는 제가 또 이제 이 분을 알게 돼서 이렇게 다이내믹 피플 스킬이라는 덱스트 예거 책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게 마련이다.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생각하는 본능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스킬, 기술 쪽으로 좀 더 나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바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잘 읽어야 되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책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자책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그리고 데일 카넥의 인간관계론 이것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제가 또 만난, 최근에 만난, 몇 년 안에 만난 책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책은 이거죠. 정말 최고의 책인 것 같아요. 신과 나눈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조차도 이 책의 그 깊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닐 도날드 월시가 지은 책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내가 읽고 흡수하고 느끼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고 이렇게 성장시켜야 돼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아마 시크릿이나 바프록터나 이런 분들이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먼저 말한다는 교류한다로 바꿔보자. 뒤에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며 더 정확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얘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정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인간이 이런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GPT라면 쓸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옛날에 나온 책이고요. 옛날에 만들어진, 지어진, 쓰여진 책이죠.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에 있어서 좀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런 책을 한번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 사업을, 인간관계를 통한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유명한 사람들 덱스터 예거나 그리고 돈 페일러 그리고 데일 카네기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분들의 책들은 꼭 필수적으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이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정말 더욱더 성공하시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에서 더욱더 성공하시고 더욱더 성장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저 역시도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성장하면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